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할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10편 23편 3절 말씀 아맨 한 번 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10편 23편 3절 말씀 아맨 하나님은 친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분이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영원히 행복할 거야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